오늘은 야옹의 라디오 파티가 있어요 오늘 주식회사 그린 컴퍼니의 성주 회장님이 38번째 생신 직원들 단합대회 3년간의 인사들이 되었어요 퍼포먼스로 등등한 극단이 초대받아서 오늘 멋지게 힐링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 번 생신 축하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도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일선 아직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깜깜한 미러를 헤매이네 여기 가고 있어 여기 가고 있어 우리 서로 편을 잇따 이렇게 가고 있어 우리 defens이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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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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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